한때 유튜브에서 엄청나게 화제가 된 영상들이 있습니다. 한국 연예인에 대해 잘 모르는 외국인 패널들을 초대해 그들의 나이를 맞추는 영상들이었는데요. 김사랑, 장나라, 정유미, 이민정 등 한국의 대표적인 동안 연예인들의 사진을 띄워놓고 맞추라고 하면 이들은 대부분 20대 후반이나 아무리 많아봤자 30대 후반으로 추측하곤 하죠. 이어 그들의 실제 나이가 40세가 넘는다는 얘기를 들려주면 외국인 패널들은 하나같이 말도 안 된다 대체 뭘 먹었길래 이런 얼굴이 가능하냐 나도 알려달라와 같은 못 믿겠다는 반응들을 보이고 있었는데요. 많이들 알다시피 동양인들 특히 그중에서도 한국인들의 동안 외모는 유명합니다. 연예인, 일반인 할 것 없이 이제는 나이를 맞추는 것이 너무 어려운 시대가 되었죠. 그런데 이런 한국인들의 동안 외모 때문에 한때 할리우드 배우와 우리나라 배우들 간에 웃지 못할 에피소드가 벌어진 적도 있었는데요. 자세한 내용 함께 알아볼까요? 한때 동안 외모라는 말이 엄청나게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실제 연령대보다 어려보이는 얼굴을 뜻하는 용어로 2010년대를 기점으로 매스컴에 부쩍 자주 등장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리고 동양인들 그중에서도 특히 한국인들은 실제 연령대보다 훨씬 어려보이는 외모가 많죠. 그래서 많은 외국인들은 한국인들의 실제 나이를 듣고는 자신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많아 거짓말이라며 충격을 받곤 하는데요. 특히 이런 현상은 최근 여행 유튜버들의 영상에서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인 유튜버가 여행을 다니다 보면 현지인들을 마주치는데 모두들 한국인의 나이를 실제 나이보다 10살 정도 훨씬 어리게 짐작하는 장면들이죠. 그러다가 실제 나이를 알고는 깜짝 놀라는 반응을 보이는 식인데요. 그리고 이는 피부관리를 열심히 하는 연예인의 경우 그 차이가 더욱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분명 같은 나이임에도 나란히 비교해보면 한국 스타들이 할리우드 스타들에 비해 믿기 힘들 정도로 동안 외모를 보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바로 이런 점 때문에 웃지 못할 에피소드가 벌어진 적도 있습니다. 때는 2019년 마이클 베이 감독의 신작 6 언더그라운드 홍보를 위해 주연 배우들이 런닝맨에 출연했을 때였는데요. 당시 방송에서 아드리아 아르호나는 런닝맨 멤버들 중 누가 제일 막내로 보이냐는 질문에 전소민을 손꼽으며 27살로 보인다고 답했습니다. 아드리아 아르호나는 1992년생으로 이 방송에 출연할 당시 26살이었죠. 전소민이 당연히 자기보다 나이가 어릴 것이라 여겨 큰 고민 없이 편하게 이런 대답을 던진 것이었는데요. 하지만 이어 들려온 대답이 그녀를 깜짝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전소민이 그녀보다 무려 7살이나 나이가 많았기 때문이었는데요. 급기야 아드리아 아르호나는 한참을 입을 다물지 못하다가 나중에는 동안 비결 좀 알려달라며 따로 전소민에게 부탁하는 모습을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죠. 이날 아드리아 아르호나는 옆에 앉아있던 지석진의 나이를 36살로 추측 했는데요. 하지만 지석진이 54세라고 밝히자 이날 방송에 출연한 3명의 주연 배우 모두 경악하며 뒤로 넘어가는 모습 이었습니다. 특히 지석진의 나이가 기껏해야 40대 초반일 거라 예측한 라이언 레이놀즈는 이날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아빠라고 호칭해 현장에 있는 모두를 폭속해 했죠. 그리고 이런 한국인 스타들의 동안 현상은 2년 전 방영된 이상한 변호사 우영호 때 더욱 정점을 찍었는데요. 당시 이 드라마는 넷플릭스를 통해 전세계로 송출되었는데 미국이나 유럽 시청자들은 주연 배우들이 너무 어려보이는 탓에 왜 한국 드라마들은 어린 고등학생을 드라마에 기용하냐며 의아하다는 반응을 쏟아냈다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과거 회상씬에서 교복을 입고 등장한 박은빈의 모습은 영락없는 고등학생이라고 해도 믿을 정도로 위화감이 없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나중에 박은빈의 실제 나이가 1992년생 당시 30살이었음을 알고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하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넷플릭스에서 인기를 끈 또 다른 드라마 25-21에서 고등학생 역할을 연기한 김태리의 실제 나이도 당시 32살이라 많은 외국인 시청자들이 깜짝 놀랐다는 후문인데요. 30대임에도 찰떡같이 학생 연기를 소화한 한국 배우들의 동안 외모가 서양인들의 감탄을 자아낸 것이었죠. 특히 최근 들어 한국 콘텐츠가 해외에서 더욱 인기를 끌면서 한국인들의 동안 외모가 상대적으로 이전보다 더욱 부각되며 큰 화제가 되고 있는 듯 한데요. 실제로 이와 관련해 한국 스타들의 동안 외모를 집중 보도한 외신 기사도 있습니다. 인도 매체 스파이더는 한국 배우들은 왜 나이를 먹지 않는가 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현빈, 공유, 이민호, 송중기, 이동욱 등 배우들은 한국의 대표적인 동안 연예인들이다 그들은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는 미모를 뽐낸다고 전했는데요. 그렇다면 문득 궁금해집니다. 연예인들의 철저한 피부관리 덕분이라고 하기에는 한국인들은 일반인이라 하더라도 동안인 경우가 많고 이는 특히 같은 나이 대의 서양인들과 비교해보면 차이가 더욱 두드러지기 때문인데요. 과연 여기에는 어떤 이유가 존재하는 것일까요? 가장 많이 언급되는 비결은 다름 아닌 피부였습니다. 한국인들을 보면 하나같이 피부에 처짐이 없고 탱탱하면서도 수분이 가득 차 있는 느낌인데 이것이 바로 한국인들을 동안으로 보이게 하는 비결이라는 건데요. 일각에서는 한국인들이 전문적인 피부관리나 안티에이징 등에 유독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많은 돈과 시간을 투자하기 때문에 동안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보는 시각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30대 후반에 들어서 야 이런 피부관리를 신경쓰는 사람들이 많고 10대, 20대부터 이미 주름같은 피부 노화가 진행되는 서양인들에 비해 한국인들은 관리를 안해도 피부가 탱탱한 것이 사실이죠. 여기에는 평소 선크림이나 기초 화장품 같은 케어가 크게 한몫했다는 분석입니다. 반면 서양인들은 평소 피부관리에 그다지 신경쓰지 않고 선크림을 챙겨 바르는 습관도 없어 20세부터 노화가 빨리 진행되는 까닭도 있다고 하죠. 무엇보다 더욱 중요한 이유로 서양인들이 들으면 슬픈 얘기일 수도 있지만 유전적 요인도 있다고 합니다. 한국인들은 전 세계적으로 유독 피부가 두꺼운 경우가 많고 또 대부분이 지성 피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30대를 훌쩍 넘겨도 얼굴에 주름 하나 없는 탱탱한 피부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죠. 반면 백인들은 피부가 얇고 건성이 많아 쉽게 수분이 빠져나가고 주름이 생긴다고 합니다. 또 이렇게 피부가 얇으면 햇빛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할 멜라닌이 적어 쉽게 노화된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한국인들은 피부 구조상 태양광선을 효과적으로 흡수 분해하는 물질 역시 많아 서양 사람들은 30대만 되면 나이가 있어 보이는 것과 다르게 한국인들은 하나같이 탱탱한 피부를 유지할 수 있는 비결로 작용한다고 하죠. 또한 서양인들이 즐겨하는 태닝 야외 스포츠 즐겨 먹는 고칼로리의 식단 같은 것들도 피부 노화를 부추기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편 여기에는 한국인 특유의 이목구비도 한몫했다고 합니다. 즉 이목구비가 지나치게 뚜렷하지 않은 것이 비결이라면 비결이라는 것이죠. 이는 서양인들의 외모와 비교해보면 그 차이가 쉽게 와닿는데요. 서양인들의 경우 콧대고 높고 얼굴이 굴곡이 져 있으며 안아도 상대적으로 푹 꺼져 들어간 일명 입체적인 얼굴들이 많은데 이런 얼굴은 화려한 인상을 주지만 반대로 동안에서는 멀어지는 특징이 된다는 것입니다. 반면 한국인들은 이목구비가 지나치게 뚜렷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둥그스름 한 특징이 있으며 여기에 적당한 볼살과 애교살이 있어 얼굴이 볼륨 감 있어 보이고 어려 보인다는 건데요. 이렇게 선천적으로나 후천적으로 어려 보이고 아름다운 한국인들의 외모가 최근 들어 한류 열풍과 맞물리면서 지금 전 세계는 한국인의 외모를 동경하는 공통된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례로 한국인의 외모를 동경한 아리아나 그란데가 한국 화장법으로 바꾸자 성형까지 했다는 의혹을 받은 일화는 지금 한국의 미가 전 세계 적으로 얼마나 트렌드인지 보여주는 계기가 되기도 했는데요. 이렇듯 한국인의 이런 동안 얼굴이 외국인들의 부러움을 한몸에 사면서 한국 화장품 역시 해외에서 수요가 폭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인들의 피부가 타고난 부분도 있지만 이런 화장품으로 인한 수분 관리 덕분이라고 생각해 한국 기초화장품에 대한 관심이 폭발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이를 잘 보여주는 수치로 지난해 2월 미국으로의 화장품 수출은 전년 동기보다 69.2% 늘어난 2억 4천3백만 달러를 기록하며 급성장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지금 이탈리아나 영국 중동 등 국가에도 한국 화장품이 각광받으면서 과거 중국 일본 한정으로만 잘 나가던 k-뷰티는 전 세계적인 주목을 한몸에 받고 있는데요. 한국인의 동안 얼굴 비결이 유례없는 스포트라이트를 독차지하는 이때 한국의 화장품들도 더욱 날개 돋힌 듯 팔려나가 k-뷰티의 위상이 날로 높아지길 바라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